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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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혼여케 애플컵? 어?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? 안녕하세요 몰라프 리액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뱅게 리액션 예 뱅마라 뱅마라 문찬이 왜 박성빈보다 못생겼어 뱅게 리액션 하시는데 그건 너희 부모님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 저분 눈에는 개인 취향이니까 왜 그렇게 또 뭐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좀 잘 나와요 저 이런게 처음이라가지고 이런 시발새끼를 봤나 야 이 시발놈아 문찬이 하루에 딸 몇번치 뭐 야위였네 아 이건 보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혹시 누가 제 실명 거론하고 욕 한번 해주세요 박성빈 바로 합의금 120만원 낳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 담배 피우고 싶은데 1,2개 하면 됩니까? 아우 하트 이수 하트 이수 하트 이수 나도 나도 피우고 싶어 동무대 피우고 싶은데 짠 짠 짠 짠 짠 솔직히 왕남이랑 자리해도 여자는 다 내한테 넘어오거든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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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짠 짠 인정하고 좀 양폐짜리 홀톱 쓰여요. 1대, 2대, 3대, 4대, 5대, 6대, 대세대. 하하하하. 아잇. 또 힘으로 해결하십시오. 아잇. 대세여. 힘으로 해결하십시오. 그리고 아까 뒤통수 세대. 죄송합니다. 힘으로 자꾸 뭔가 알고. 자세히 신고할게요. 하지마. 하지마. 아 형님 하지마세요 진짜. 하지마세요 형님. 에잇. 형님. 형님. 하지마세요 형님. 하지마세요 형님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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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씨. 침 좀 그만 뺏어 주실 수 있나요? 어 뭐야. 잠깐만. 여러분들 방송 터졌나요? 돌아온 거 같아. 네 옛날에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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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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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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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번 감사해요. 가슴 밑에 왜 이렇게 많이 들려요?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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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 저는 관살 지금 죽게. 이게. 어디야 하시는데. 성민 씨 뭐? 김밥 시그리처 사운드 있으신가요? 없어요. 어? 뭔가요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먹밥에 삼자 버그 올리고 양파도 올리고 추삼자 한 번 더 버그 찍어서 김치까지 이야 주먹밥 유튜버 답네요. 좀 닭 사가지고 와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. 이거 봐요. 와 배 나온 거 봐. 장난하십니까? 야 배가 저렇게 그렇네. 우와! 우와! 왔나 봐요. 네. 형님 배가 이래도 치골이 있다고. 치골이 아니라 배가 이렇게 주름진 거잖아요 형님. 아 그게 치골 아니야? 나 이거 좀 섹시하게 느껴지거든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캠 탐방을 한번 쓱 좀 해볼게요. 약간 경상도 BJ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닉네임이라도 좀 적어주세요. 왕남의 아이디로 탐방할 거야? 박선민으로도 해볼게요. 왕남이로도 해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멤버 섭외 탐방인가요? 예 맞습니다 형님. 오오. 안녕하세요 빅예이 박선민입니다. 왜 박선민씨 어서 오세요. 잠깐만. 이분은 안될 것 같아요. 예 좀 안될 것 같긴 하네요. 이건 큰 집 매니셔분들 큰 손분들이 반응이 좋아요. 근데 저를 아무도 몰라요. 혹시 문득한 아이디로 가는 거예요? 아 제 걸로 들어간 거예요. 예. 오 이쁘신데요? 딱 저희 문나이트 검상인데요. 맨투를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밤입니다. 아 이거 좀 더 따갑니다. 아 이거 있어 지금 어떡해요 형님. 안녕하세요. 박아 좋아하잖아. 박아님 어서 오세요. 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. 아름다운 분이 계셔서 밤이 아름답네요. 하하하하하 아 이거 좋아해. 이건 내가 누가 해요 형님. 정말 맹투를 다친다. 아 멋있다 멋있다. 역시 여자 닮고 싶어. 봐봐 봐봐. 두근두근하네요. 봐봐 두근두근하시잖아. 혹시 어디 사는지 한번. 혹시 거주지가. 거주지의 서울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언윤이 한번 검사해보자. 언윤이 대구 분이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진짜. 아 진짜. 최간에 달린 사람들 왜 이리 많아? 최간에 광호상사 더케이. 솔라 누나는 안 할 거예요 아마. 지금 방송도 방송인데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. 골프 길을 걷고 있어서 오 문차야 이거. 하하하하하 방법 없는 여자 발견. 오케이. 아 이쁜. 아 지금 무입니까 또? 아냐. 설릭님. 오 이쁘신데? 오 이쁘신데? 야 이쁘신데? 오 대구 분이신가? 저희 쪽에서 정훈찬입니다. 박찬님 어서 오세요. 잘 바라보시는 거. 합방 가능하십니까? 아 그분이시네. 맞습니다 도님. 대구 분이십니까? 혹시 합방 좋아하십니까?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다이렉트로 꽂아줘야 돼. 그렇죠. 역시 형님. 합방 대구에서 해요? 대구 부산 상관없습니다. 오 아니 여기 혼자 개식하네요. 하하하하하하 혹시 그런 생각도 있는지 한번. 자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? 집에 가서 혼자.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127이요 127. 방금 태어났네. 아 시끄러워. 여기야 쪽지 쪽. 안녕. 내 오빠. 오빠 좋아하잖아. 내 오빠? 오빠. 어? 너희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하잖아. 우와 시. 몰라 이새끼? 우와 시. 오빠 누구야? 신은 이렇게 애플컵? 우우우! 우우우! 이쁘신데? 반갑습니다. 대구 상대장 정 문찬입니다. 정 킹기훈, 문찬 그리고 누구였지? 자 저 맞습니다. 누구? 통곡부 아니에요? 네? 얼굴이 이쁘나봐요. 외모 투표 가능한가요? 제일 쓰레기 골라주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BJ 문찬이 광란이 박성민입니다. 일단은 1 2 3등 뽑아주셔도 되고 저희는 진짜 없어요. 이끝 없어요. 어차피 뭐 쓰레기 통해서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서 한 번만 매겨주시고 희해되시면 이 친구가 합방 한 번 하고 싶대요. 너무 미인이십니다. 혹시 결혼하셨나요? 제기주제 쓰레기 관상은요. 중간에게 신분이 될 거 아닌가? 야 이 개 쓰레기 새끼야. 감사합니다. 일단 쓰레기 대표로서 얘기하겠습니다. 예예. 미실래? 대군아! 대군 맞다 말투가. 대군 좋다. 좋은데? 고향이 어디십니까? 고향 대군입니다. 나이가?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저 25살이에요. 35살이다. 와 동생이 귀엽네. 속아주면서 귀엽다 해주고. 그렇지 그렇지. 이 사람 진짜 탐난다. 맞지. 저는 좀 갓 소리 있으면 나는데요. 갓을 꼽죠. 그건 또 아니고? 저는 그럼 박철현도 꼽겠습니다. 박철현이 누구예요? 당신 아버지요. 오 근데 나쁘진 않아요. 하하하하 아 진짜 죄송한데 그럼 그만 싸워야 될까요? 똑같고 들어오는 거 다 하세요 형? 요 뒤에서 바로 싹기해야 되지. 문 열어놓고 방문하세요. 또 동 싼 데 30분 걸린다? 아니요. 아 뭔가 잘 안 나오네. 형님 손 씻어. 동을 안 쌌어. 형 왜 같은 거예요? 앉아있는데 배는 아픈데 똥이 안 나와. 그래서 안 쌌어요 형님. 그래서 손 안 씻었어요? 안 썼는데 왜 씻어요? 네 안쌌기 때문에 안 씻었어요. 그렇게 안 나와. 아우. 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실방 컨텐츠도 좀 좋아해요. 규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실방 컨텐츠. 그게 좀 많아요 생각보다. 예를 들어 이성이 형 월드컬.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. 형님 한 번도 안 했던 실내 방송 컨텐츠가 뭔데요? 안 해본 거. 왕남이는 그러면 무슨 컨텐츠 합니까? 혼자 방송할 때.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왕숙이 누나들. 저 얼굴이 컨텐츠예요. 얼굴이 컨텐츠군요. 네 누나는 노래만 들어도 재밌어요. 오빠가 노래 한 번 불러줄까 왕숙이들? 왕숙이들 한 번 죽여줘? 이제 나의 국물을 바꿔야 하나. 존경. 존경.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. 사랑보다 더. 사랑보다 멀어. 너무 가까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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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떠나리. 예 뭐 보여드릴까요? 보카릭 슬프트. 보카릭 슬프트요? 보카릭 슬프트요? 이렇게. 다음부터. 나만의 오아시스. 더 크리스에. 희노애락 중에. 락. 아 오케이. 락. 슬프트. 슬프트. 다들 날 것 같아요. 유스월드 트라이준. 스파. 하하하하하하. 현빡. 현빡. 아 진짜 경악을 끊지 못했으면. 맛 되게 잘 느껴지겠다. 형님은. 그래요. 형아 트라이준. 다들 환장하죠. 다들 아니고 혜지가 환장하죠. 끊었다. ką팀. 바라멘의. 에기.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으아행.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또 칭얼거려 자기야. 땀 freshly.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. 잘單 region의 hiding. 그디서스트 때문에 rail 좀 더는 잘 größer. LIr. 여러분 같은 말 앞에 오후. 사실 오늘 아침iting investigation.